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김재 금산사를 방문해 조실 월주스님과 주지 성우스님을 예방하고 현안 문제를 두고 한담을 나눴습니다. 이 자리에서 월주스님은 12.7법란 기념관 건립과 문화재 보존관리 등 불교계 현안에 정부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박양우 장관과 정재숙 청장은 성우스님의 안내로 국보제 62호 금산사 미륵전과 보물제 26호 방등계단 등 금산사 성보문화재를 둘러본 뒤 경내 처형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월주스님의 지구총공생회 15주년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. 박양우 장관은 전시회를 둘러본 뒤 월주스님이 한국불교 발전과 민주화, 자비행 등 사회 곳곳에 끼친 공적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방명록에 남겼습니다. 박 장관과 정 청장의 금산사 방문에는 이우성 문체부 종무실장과 최보근 문화재청 정책국장이 함께했습니다.